맥크릿 다운 루슈 반피 호그 다운 뺏겼어 아 하나도 못해 눈쟁이가 잘한다는 제니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슈 반피 완전 몬스트리아 아 네 있어요 저도 저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수빈인데 라인 제가 할게요 그럼 라인 하기 싫으시면 제가 할게요 수빈이니까 겐지 펼고 솔저 할까요 솔저 하는 게 나와도 겐지 빼고 솔저 해 공격돼 안 하는 거죠 그럼 못하는 게 아니라 라인 어려워요 라인 어려워 아이고 제 승률이 아 죄송합니다 방금 금화에서 떨어졌어 어 미안 아이고 제이드 오케이니 아 잘해야 했으면 나아 감사합니다 늘 즐겁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즐겁게 방송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초정도에 하나 둘 셋 와 트레이스 있다 트레이스 있다 트레이스 있다 트레이스 있다 트레이스 있다 트레이스 부좌 상대 제니아타도 있어요 겐지 겐트 겐트 제니아타 트레이스 뒤로 돌아가요 아나님 아나님 뒤쪽으로 가요 우리 쪽으로 돌아온다 한조님 그쪽 돌아와요 부좌 스스로의 충격 사치야 라인 필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스 보자 호그 들어왔어요 호그 들어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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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힐 라인 힐 우리 아나님 없다 제가 곳을 드릴게요 여기 여기 힐팩 라인 필 트레이스 어둡이네 트레이스 지하 쪽으로 트레이스 지하 트레이스 지하 트레이스 지하 돌아와요 2층 2층 돌아와요 트레이스 2층 돌아와요 라인 방벽 방금 커졌어요 아예 뒤로 들어갔다 겐지 겐지 겐지를 우리 라인 있는데 겐지 겐지 보자 겐지 필 트레이스 2층 아나님 뒤쪽 아나님 뒤쪽 지하 타게 피 아나 보자 아나 보자 라인 나이스 나이스 우리 호그 살리죠 트레이스 뒤로 돌아왔어요 트레이스 오케 제가 거 좀 내려갈게요 저 초월 있어요 겐지 보자 오케이 나이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라인 괜찮아 괜찮아 총 빨리 따라와 트레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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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정면 로드 로드 지하 공격기가 준비됐다 에지 분쇄가 준비되었네 맨 총 빠졌어요 지하로 온다 지하로 가요 공수 준비 정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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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 없어요 겐지 보좌 솔저님인데 가요 겐지 보좌 겐지 보좌 안 돼 호그 개피 아 아깝다 아까 쓰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까 써가지고 와우 황교 아 저는 저 그래 진짜 잘하는데 그 눈쟁이랑 그놈이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거라서 걔 꼭 뺏으면 안 되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눈쟁이 그것까지 뺏기면 불쌍해 불쌍해 우리 호그 호그 겐지 반피 뒤로 트레이서 뒤로 오다 뒤로 오다 이거 트레이 다운 이거 정면만 봐요 오케이 라인 다운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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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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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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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보좌 나이스 나이스 쿠키가 빨리 준비됐네 흠 나비 앨런서 좀 채울께요 좀 채울께요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왼쪽 돌아와요 스트레이 부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왼쪽 2층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호그 부조 호그 그래 빠졌어요 아이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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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 이거 어떻게 잘하는거야 이거 힘든데 좀 어렵네요 이 캐릭터 제가 이거는 좀 잘 안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좀 잘하네요 좀 어렵네요 정면에 한조 겐지 2층 한조 2층 한조 다운 라인 타요 겐지 반사 빠졌고 어깨 하나 다운 한조 나왔어요 한조 예 한조 있었어요 한조 겐지 원래 네 한조 겐지 저 궁 있어요 나이스 길어 나이스 2층에 호그 오케 나이스 호그 따 라인 자요 겐지 반사 빠졌고 2층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얘들 2층 올라가는 것 같은데 2층 기초 놓고 조심 정면 아 저 좌요 얘들 들어오겠다 초월이긴 있어요 루시우 뽕 루시우 뽕 아 겐지 따라다닐게요 아 겐지 오케 나이스 다운 호그 부자 라인 부자 다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이거 마우스 써 아 한조 다운 호그 오른쪽 호그 부자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겐지 부자 겐지 어깨 나이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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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 붙을까만 있었 Cai 나이스 정면 라인, 정면 혼자 라인 라인 루시오 정면 나머지 2층 한조공 겐지 공 없어요 어차피 어이구 내가 왜 끌려 솔져 끌리는 줄 알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방벽 깨졌어요 루시오 그 솔트 킬러 다 찰렀어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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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보자 한조 왼쪽 위에 한조 왼쪽 위에 나이스 공격 아 라인 아타전이 없었어 너무 재미없었어 공격을 루시오가 낳겠지? 아이님 루시오가 낳으려나요? 공격 음 루시오 하셔도 되고 루시오 하셔도 되고 저거 맘데라샤 음 음 음 제가 탈게요 아아 아이 조커 어 정크래스 38시간 아이 조커님 목소리 개멋이는데 왜 진정한 자아의 형 제가 아이라고 있는거 아냐? 맞아요 아 깜짝 놀랐네 이씨 네 처음 윈비게 날까요? 눈쟁이 언급하지마세요 눈쟁이 언급하면 배납니다 여러분 이제 눈쟁이 언급 그만하세요 눈쟁이 그 어? 호보디 개못하는 놈 음?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 윈스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언급하지마세요 언급한 편입니다 언급하지마세요 눈쟁이가 누구지? 그 때 개 모른다 하니까 펜비니까 욕하던데 아이고 아이고 아주 쿨하셔 시메트라 정면들어가죠 정면들어가죠 정면사음 할까 이거? 예 정면사음 들어가죠 어차피 이층 못들어가요 심해 트레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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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보자 트렛다 라인 보자 라인 보자 호그 보자 심해 심해 먼저 심해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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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이리 개쩌 거점을 취하는 주의 함께해 주시오 화물을 공위하십시오 메크리로 바꿨어요 솔저에서 아 메인이 침대래야 상대 조합 쓰레기인데 솔저 트레다가 아나 원이래 심해 꽂아서 호그 오른쪽 맥크리 아 이거 심해 때문에 구슬 박아놨어요 메인 이게 이거 로드호그 오른쪽에 로드호그 오른쪽 맥크리 맥크리랑 아나 아나 2층에 아나 2층 아나 2층 아나 2층 나이스 아 안 맞았어 아 안 맞았어 맥크리 다운 루시오 반피 포거 다운 돌려깎기 호그 보자 호그 보자 적적이 주셔가지고 제가 뒤로 갈게요 초월있어요 초월있어요 망치 조심하시고 오른쪽에 호그있고 라인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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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있니? 석양정면 쐈어요 망치 조심하시고 라인뽕 바이브 어이구 라인이밀밀밀밀밀밀밀 어이구 호그야 우리 라인때리지 마라 라인보죠 라인반 피 돼지게 피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저를 가둬보를래 2층에 호그 있는거 같아요 2층에 호그 조심 로드로드위에 어 빠져나왔다 빠져나왔다 아 메트리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루시오도 잡을게요 루시오 다운 상대 너 일러 너 일러 나이스 나이스 진짜 무섭다 루시오 최고의 플레이 와 근데 진짜 저러구나 아주 잘 쏟아라 아주 심착해 야아 오히려 오히려 커머니 와 맞고 스턴 걸린건가 가만히있어 음 아 아 아 아 근데 아 나